지금 옆에서 뿌리고 있는데 고려가 조금씩 막 묻혀요. 색이 밝은 거 같아요. 그래도 얘는 보이잖아요. 다행히 안 했어요. 그래서 일부러 명암색을 하는 이유가 색깔 들어가나 안 보이나 한번 그거 나오고 나니까 까딱 잘못하면서 수업 자체를 못하니까 지금 문화센터 안에서는 음료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이런 거 절대 못 먹게. 의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니까 지금 공문 내려왔는데 2단계 상태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외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거의 1단계에 준하는 상태여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휴 야 씨. 우리도 불간복 걸려버렸는데 진짜 지부적인 난리가 나갔데. 이렇게 살짝 없으셔. 이게 압이 엄청 셀 겁니다. 이렇게 살짝 들었고 이제 뭐야. 일단 짜증나는 거 같아요.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